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 9일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윤 당선인은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을 표하로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복지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장애,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를 강조하며 다양한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윤 당선인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 고속 광역버스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도 확대해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기시간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에 맞춘 개인 예산제 도입에도 힘을 보탭니다. 개인 예산제는 본인에게 활당된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신에서 양육까지 이어지는 국가 책임도 강화됩니다. 모든 임신, 출산, 영유아 가정에 다양한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펼친다는 설명입니다. 임신, 출산 전 성인 여성에게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는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철폐하며 횟수 제한 완화와 본인 부담 연령차별을 폐지시킬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성장,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재반 경제사회 정책을 연계 추진해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방침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대한민국.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바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